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박차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저기 자전거 타는 애들이 있네요. 멈추라고 그러네요. 자전거 지나가 지나가. 어서 들까 보라. 옳지.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이 위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원래 여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스팔트 더 씌우기 하느라고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흰색선이. 이 경우. 만일 저곳에서 보행자랑 사고 나면 자전거 말고요. 걸어가는 보행자랑 사고 나면 횡단보도 사고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투표 시작.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더 씌우기 하느라고 지금... 이제 나중에 아스팔트 공사 끝나고 다시 횡단보도 표시를 해야 돼요. 공중에는 황색점멸등이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표시가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지금. 지금 보행자랑 사고를 했으면 횡단보도 사고. 즉, 보행자 보호 임무 위반이다?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다가 44%.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가 56%. 음... 저기 횡단보도 사고야! 횡단보도 사고 아니야! 아니야가 56% 더 많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은 여기 원래 횡단보도인데 지워졌네? 공사 중이네? 알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은 저 위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라는 거야? 좀 더 가면 있다는 거야? 저 앞에? 이거 어떻게 알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가 도로공사로 안 보이면 횡단보도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되는 게 그게 횡단보도죠. 여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횡단보도예요. 아, 그렇군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요. 아예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없으면 어디가 횡단보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횡단보도는 공중에 그릴 수도 없고 길 바닥에 그려야 하니까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놀먹놀먹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거는 횡단보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44%, 44%는 아, 횡단보도 사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횡단보도가 보이건 안 보이건 저런 곳에서는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특히 도로공사 중일 때는요.